안녕하세요 로크민직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무료배포 행사 소식이 있어가지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홈페이지 먼저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사운드 와이드라는 이런 새로운 생소한 문구가 하나 보일 거고요. 메인에 떠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왔습니다. 사운드 와이드라는 게 뭐냐면 밑에 설명 잠깐 나와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네이티브 인스트루먼츠 너무 유명하죠. 컴플리트 콘탁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아이조톱 이거는 뭐 RX 시리즈나 오즈온이나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바로 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회사죠.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에는 굉장히 많은 이펙트 회사들이나 가상학기 회사들이 모여있어요. 어쨌든 그 연합체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드벅스가 이제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에서 가장 모체가 되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를테면 우리가 항공사 같은 경우도 무슨 연합체들 있죠. 무슨 얼라이언스 뭐 이렇게 항공사들도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끼리도 모여가지고 사운드 와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어떤 연합체를 연칭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념으로 뭔가 이렇게 무료배포를 하는데 단순 한두 개 무료배포 행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상 바로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에서는 6개를 무료로 줍니다. 여기 이제 그림 나와 있죠. 그냥 아주 그냥 잡다구리한 아주 아주 그냥 뭐 저렴한 뭐 잘 쓸 것도 같지 않은 뭐 그런 걸 무료배포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용한 걸 무료배포해요. 그래서 일단 블랙박스 아날로그 디자인 HG2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세츄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쉐도우 윌스 마스터링 컴프레서는 이거 마스터링 전문 스튜디오 같은데 가면은 굉장히 자주 종종 보는 아주 하드웨어로도 엄청나게 유명한 겁니다. 그거 무료로 하나 껴주고요. 그 다음에 암팩의 SVT VR 클래식이라고 붙은 SVT VR이 제가 개인적으로 애용하는 베이스 앰프 시뮬레이터인데요. 클래식이 붙어서 살짝 그 SVT VR보다 살짝 기능이 조금 빠진 건데 어쨌든 그것도 무료배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 브랜드웍스에서 나온 마스터덱이라고 하는 일종의 마스터링 할 때 쓰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오버하우젠이라고 하는 신디사이저죠. 신디사이저를 복각해가지고 만든 가상악기입니다. 이거는 이펙터가 아니라 가상악기예요. 이 오버하우젠이라고 하는 가상악기를 복각한 것까지 주고요. 마지막으로 포커스라이트 SC라고 하는 작년에 제가 작업했던 제 밴드의 앨범에 이 지금 채널 스트립을 썼었는데 그 포커스라이트의 채널 스트립 요거를 실제 하드웨어로 있던 거를 복각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팔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를 줘요. 이거를 다 구입하는 거에만 사실은 꽤 돈이 들죠. 물론 우리는 항상 세일할 때 사기 때문에 기껏해야 30달러, 40달러 이 정도 선이라고 각각 제품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지간에 이걸 다 무료로 준다니까 굉장히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꼭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4월 26일까지 프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조톱. 아까 연합체가 아이조톱이랑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까지 같이 합쳐졌죠. 그래서 아이조톱에서 뉴트론 엘레먼트라고 하는 이거까지도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서 이 가상악기까지 무료로 주고 있어요. 이거는 콘탁에서 불러와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탁이 있어야지만 이 가상악기를 부를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는 못 불러요. 하지만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서 콘탁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도 무료로 쓸 수 있게 콘탁 플레이어라고 하는 거를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콘탁이 없는데 이거 못 쓰는데 하시는 분들도 콘탁 플레이어라고 하는 무료 배포하는 그걸 받아서 이거를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가상악기까지 다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하나씩 드려야 되죠. 지금 이 사이트에서 Get Offer라고 얘기하는 거를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Join Sound Wide라고 하는 바우처 코드를 넣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다 받아보니까 바우처 코드를 넣을 필요도 없어요. Get Offer라는 걸 이렇게 누르면요. 바로 이렇게 체크아웃에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바우처가 이렇게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바우처를 넣을고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바로 그냥 체크아웃 해가지고 바로 진행이 되는데요.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지 체크아웃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플러그인 언론에서 처음이신 분들은 꼭 회원 가입하시고요. 기존에 아이디가 있었던 분들은 로그인하셔서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꼭 바우처가 잘 적용돼서 0달러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아웃 체크하면 그냥 바로 주문이 끝나고 바로 이제 결제까지 다 돼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구입한 것처럼 이제 딱 나오고요. 그 다음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때 이제 넣었던 아이디로 만들었던 이메일로 구입 잘 됐다라는 이메일까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절차가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바로 끝나요. 그 다음 그러면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플러그인 얼라이언스는 독자적인 그 설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의 인스톨레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올 프로덕트 해가지고 뭐 잔뜩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구입한 것도 있고 구입 안 한 것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DAW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펙터 불러오려고 하면은 구입 안 한 거는 불러지긴 하지만 인증이 안 됐다고 뜨면서 그냥 이펙터가 딱 막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입한 것만 사고 싶다. 그럼 마이 프로덕트를 누르시면 내가 구입한 것들만 쭉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것저것 그때그때 세일할 때 구입해가지고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무료로 받으셨으면 몇 개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마이 프로덕트 선택하신 다음에 셀렉트 올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앤 인스톨레이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설치는 됐는데 이랬다고 인증이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AW 프로그램 들어가셔가지고 그 이펙터를 부를 때 액티베이션 하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가입할 때 썼던 아이디와 비밀번호 넣으시면 간단하게 인증 끝나고요. 최초에 한 번만 인증하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이펙터 계속 불러드릴 때 인증 절차 없이 이제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받지만 특정 기간동안 쓸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업데이트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웨이브스 같은 회사들은 간간히 무료로 배포하고 폭탄 세일을 하고 그러지만 1년 지나면 뭐 업데이트 플랜 때문에 추가금 내라 뭐 이런 말들 막 메일로 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이 무료로 쓰실 수 있고 업데이트 지원까지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아이조토 거 설명드릴게요. 다시 이 화면으로 왔고요. 뉴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채널 스트립이에요. 근데 뭐 보통 채널 스트립이라고 하면은 실제 있는 하드웨어 콘솔들이나 이런 걸 복학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쓰죠. SSL, 아까 포커스 라이트, 그 다음에 뭐 니브 시리즈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복학해 쓰죠. 근데 뉴트론은 그런 거 없이 얘네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만든 일종의 채널 스트립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EQ나 뭐 트랜지언트 쉐이퍼, 그 다음에 뭐 익사이터, 컴프레서 등등 뭐 여기에 이제 이펙터들을 불러가지고 쓸 수 있고요. 물론 엘레먼츠 버전이기 때문에 기능이 살짝 제약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버전, 어드밴스드 버전이 상위 제품이고요. 나중에 상위 버전을 더 쓰고 싶다고 하면은 기존의 엘레먼츠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뭐 좀 저렴한 가격에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한 거니까 뭐 받아두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받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Get Offer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네, 이렇게 창이 뜨면서 아이저톱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여기 보면 클라임 Offer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누르면 그냥 사실은 뭐 할 것도 없이 끝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로그인하라고 나와요.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으면요. 바로 이렇게 Your Serial Number 해가지고 딱 뜨고요. 물론 저는 이거 블러 처리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 뜨고 끝입니다. 그냥 다운로드 여러분들이 PC 버전, Mac 버전 받아가지고 쓰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메일로도 이 Serial Number가 오거든요. 여기서 확인을 못하시거나 창을 닫거나 하신 분들도 이메일 확인하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쉽게 찾아가지고 인증까지 해가지고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가상악기 받는 법 설명드릴게요. 네, 다시 이 창으로 돌아왔고요.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가상악기 받는 법 설명드릴게요. Get Offer 똑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창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보시면은 요렇게 설명돼 있고 여기 있네요. 클레임 Offer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이디가 있으면 요렇게 되고 아이디 없으면 어카운트 그러니까 회원 가입해라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 처음이시다. 그러면은 회원 가입하시고요. 아니면 나는 이미 가입돼 있다. 그러면은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눌러볼게요. 그러면 로그인하라고 뜨죠. 제가 이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가상악기 너의 계정에 애드했다라고 나오고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요거 눌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누를게요. 그러면 이걸로 사실 끝났습니다. 이제 끝. 그냥 요걸로.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프로그램들만 좀 특이 사항이 있어요. 네이티브 액세스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맥용이 있고 윈도우용이 있죠. 이걸 설치하셔서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독자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바로 네이티브 액세스 프로그램입니다. 일종의 얘네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회사의 제품들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설치하신 다음에 아까 전에 회원 가입하셨거나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구입하거나 아니면 설치했던 제품들 목록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요 가상악기 있죠. 여기에 이제 추가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요렇게 Not Install도 보면 요렇게 항목이 막 나오는데요. 요런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Install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 됩니다. 구입해놓은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아마 목록이 이만큼 안 뜰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이 화면은 좀 다르게 나오겠지만 아까 그 받은 가상악기 여기 목록 보시고 Install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Contact Six Player라고 얘기하는 요거를 같이 설치하지만 요 Six Player를 여러분들이 가상악기로 불러서 여기서 아까 그 가상악기를 로딩해가지고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Contact Six Player 이건 무료배포예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신 다음에 거기서 불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무료배포 행사는 4월 26일까지입니다. 아직 기간이 조금 넉넉해요. 넉넉하지만 그래도 혹시 까먹고 있다가 놓치지 않게 이거 보시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무료배포하는 거 싹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음악 작업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누르누루 소개해 주시면 다들 도움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다운로드 과정이나 제품 자체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프미즈였습니다.